이 증근이 이상한 소리를 좀 했어요. 개형이가 아팠다느니, 자기가 개형이 데려간 사람을 안다느니. 살인자, 살인자 가족, 낙인 찍힌 채 한평생을 살아왔어요, 내가. 근데 이제 와서 뭐, 살인자가 아니면 포가 달라지는데. 사람 얼굴을 개떡으로 만들었잖아요. 개떡아? 털 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했는데, 이 나쁜 놈의 새끼.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을 내 인생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. 그런데, 난 은계훈이 궁금해요.